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고순도니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신증설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1조 원대에 달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울산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글로벌 제2대 재련산업을 바탕으로 2차전지 소재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 그리고 자원순환산업 등 삼두마차를 엮은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신성장 동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근래 들어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니켈과 전구체, 동박 등 2차전지 핵심 소재 분야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 2차에 걸쳐 2차전지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자회사인 K잼이 2차전지 소재인 전해동박 생산공장을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7,300억 원대 규모의 전해동박 생산공장을 증설했습니다. 또 온산 재련사 안에 2,600억 원 규모의 전구체 생산공장도 신설했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만 1조 원대이며, 이에 따른 고용인력은 530여 명에 달합니다. 고려아에는 이 같은 투자에 이어 올해도 1조 원 투자 규모의 3차 공장 신증설에 들어가기로 하고, 울산시와 상호 투자 의지와 지원을 확약하는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고려아에는 울산이 2차전지 소재 생산 국내 선도 도시로 자리명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실천하는 지역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전지의 고품격, 고품질 니켈이 된다면 아마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니켈 광물에서 또 방구체까지 2차전지의 벨루체인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이 울산이고, 그 중심에는 고려아인이 있을 것이다. 이번 신증설 투자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항산 니켈 생산 자회사인 캠커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5,563억 원을 투입해 연간 4만 2,600톤 생산 규모의 고순도 니켈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또 오는 2025년 말까지 1,460억 원을 투자해 순환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친환경 2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원산재련소 부지에 이달부터 오는 2027년까지 2,405억 원을 투자해 통합관제센터와 안전보건센터를 건립해 작업자의 안전과 공정상 보완을 강화합니다. 이번 1조 원대의 신증설 투자가 마무리되면 3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고려아인의 신증설 투자로 울산은 원소재 생산부터 제조, 전기차 공급, 사용 후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인프라 완성 기반이 한층 다져지게 됐습니다. 울산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갈목할 만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국가예산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정기국회 국비 증액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어제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이 기재부 예산실에 방문해 정부 안에 미반영된 울산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증액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다시 한번 기재부를 방문해 울산시의 국회 증액 대상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며 30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대회 5일차를 맞은 울산시 선수단이 각 종목에서 선전하며 메달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간판 김수재는 여자 일반부 스프링보드 1m 결승에서 253.8점으로 금메달의 목에 걸며 울산시 선수단 3번째 2관왕에 올랐습니다. 축구 남고부 학성고등학교는 준결승에서 인천 대건고를 2대1로 누르고 결승에 올라 오는 19일 서울 영등포 공고와의 결승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유원지 지정 이후 착공을 못한 채 30년 넘게 방치돼 온 울주군 온양발리 울산 온천 유원지가 유원지 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 온천 유원지 대상 부지의 91%를 소유한 지주 300여 명의 유원지 지정 취소를 요청해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울주군 남북권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간월제 대피소에 산악전문의용소방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산악전문의용소방대 전진 배치는 오는 11월 19일까지 운영되며 모두 17명의 산악전문의용소방대원에 교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주 소방서는 지난해 봄과 가을철 전진 배치 기간 동안 인명구조 20건, 구급이송 26건, 현장조치 196건 등 모두 242건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가을 정원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2023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축제는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비롯해 가을국화와 핑크뮬리, 무럭새 등 가을꽃들이 장관을 이룬 가운데 개막식과 공연 행사, 도라지 캐기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가을축제를 통해 정원도시로의 울산 이미지를 드높이고 태화강 국가정원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야산에 채석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는 물론 건강 등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크게 반발하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나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여 세대가 사는 울주군 웅촌면의 한 아파트 단지. 채석장 허가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입구에 내걸렸습니다. 최근 한 업체가 이 아파트와 불과 1km가량 떨어진 야산에 건축용 석재나 골재를 캐내는 채석장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채석장 조성이 추진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채석장이 들어서게 되면 하루에도 수백여 대의 대형 트럭들이 오고 가며 소음과 분진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채석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할 거라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채석장이 들어오는 건 당연히 반대하고 일단 살기 좋아서 젊은 사람들도 이사를 온 건데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면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채석장 조성이 추진되는 이유는 심화되고 있는 골재 품귀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통상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채석장에 하루 골재 채취량은 수천 톤 울산시는 현재 정식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업체 측이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돈을 주며 동의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울산시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1층 대강당 앞에서 간송엄대섭 선생 추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울산 출신 도서관 운동가 간송엄대섭 선생의 추모제에 맞춰 삼가 업적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울산 문화의 자부심을 고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울산 웅촌 출신인 엄대섭 선생은 오늘달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지난 1980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엄대섭 선생의 삼가 활동이 담긴 배너와 액자 50여 점이 전시되며 관람료는 없습니다. 울산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과 함께 지능형 전용주차장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은 지난 2021년 중구 남구일원에 지정된 주정차 금지장소 특례구역 28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능형 전동킥보드 전용주차장은 지난 2월 LG전자와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지난 10일부터 남구와 북구 지역에 설비당 킥보드 4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설비 70대를 발현해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전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코로나 이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올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울산 초중고 학생 4만 2천여 명 가운데 2.5%인 1,060여 명의 관심군으로 280여 명의 자살 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단 낮은 수치지만 코로나 이후 최대치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7분쯤 울산 함양고속도로 신불산 터널에서 울산 방면으로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에 터널 벽면을 들이받으면서 뒤에서 오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와 아반떼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탱크로리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투잡을 띠는 공무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공무원 가운데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21년 31명에서 지난해 45명으로 늘었습니다. 겸직 유형별로는 임원위원 겸직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6명, 자문연구 3명, 개인 방송 1명 순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겸직 공무원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낮은 임금을 지목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8년형 정도로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음주운전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이 턱없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전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2020년 9월 서울 홍운동에서 대낮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6살 아동을 숨지게 한 남성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 삶에 대해서 너무 적게 나온 거지만 다른 음주 사건이 났을 때는 꼭 강한 처벌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처벌은 징역 8년을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각에선 양형 기준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원도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양형 기준에 부합하게 선고를 하는 경향이 큰데 대법원 양형 기준도 보면 국민 정서는 부합하지 않게 낮게 범위가 설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더욱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에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합니다. 급기야 상습 음주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귄법은 내년 10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300여 명.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는 환절기를 맞아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비롯해 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입니다. 접종 권고 대상은 19일부터이며 이 밖의 접종 희망자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기간은 울산시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286개소이며 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울산 지역은 유니콘 이전 단계 기업인 예비 아기 유니콘 업종 분야가 제조업과 바이오, 하드웨어에 편중돼 있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니콘을 늘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니콘은 기업가치의 10억 달러 이상으로 설립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며 수니콘은 이제 곧 유니콘이 된다는 의미로 영어 순과 유니콘의 합성어입니다. 울산연구원 울산경제동향분석센터는 9월 현재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의 울산 예비 유니콘은 1개 업체, 그리고 기업가치 1천억 원 미만의 아기 유니콘은 2개 업체로 전국 대비 비중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예비 아기 유니콘 배양을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재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일행은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지역 문화자원에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 칠곡군 벤치마킹 활동을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경북 칠곡군을 소재한 전국 최대 규모 민간 정원인 가산수피아저권을 비롯해 대구 유명 관광명소, 근대골목거리 등을 둘러봤습니다. 김종섭 위원장 등 행정위 위원들은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자료를 잘 활용해 울산의 문화관광자원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어제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유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법륜스님 증문즉설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연회는 학생 이야기와 학생과의 관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회복하도록 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